구독! 좋아해요.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예요? 울슨이요. 혹시 그려줄 수 있어요? 네. 너무 기분 좋아합니다. 윌슨이 무슨 손으로 던지는지 알아요? 오른손. 그래서 글러브를 왼쪽 손에다가 띄워만 하세요? LG 이기라고 맨날 잘 던져주니까. 안타 안 지우고 험런도 별로 안 지우고 삼진을 많이 잡으니까. 윌슨 선생님 파이팅!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예요? 이곳은 선수가 누구였어요? 할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. 안에서 며칠이 얼굴을 그려줄 수 있어요. 여기 있는 선수의 원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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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 so much. This is so cute. Really special to my heart. Very motivating. Thank you very much.